안녕하세요. 오늘은 황금세덤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이 아이는 키우는 장소만, 장소가 아주 중요해요. 그 장소만 잘 지킨다면 성격도 순딩순딩하고 벌레도 잘 안생기고 보고 있으면 기분도 좋아져서 강추, 강추하는 식물입니다. 저는 벌레가 잘생기거나 키우기 까다로운 식물은 사전에 미리 미리 얘기해드리니까 저만 믿고 거르세요. 시작하기 전에 제 채널은 한때 식물을 잘 죽이던 제가 이제는 번식을 해서 나눠주는 상황까지 오게 된 제 노하우를 나눠드리려고 만든 채널입니다. 한때 저도 초보였기 때문에 어떤 포인트에서 식물을 죽이는지 초보로서 어떤 실수를 하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초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중요사항만 빠르고 쉽게 전달해드릴 예정입니다. 사실 가장 좋은 것은 식물을 구매하고 나서 그 식물에 대해서 알아보는 게 아니라 식물을 드리기 전에 그 식물의 특징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하고 나서 내가 그 식물에게 맞춰줄 수 있는지를 파악하고 드리는 게 최고입니다. 아니 이미 집에 데려와서 뒤늦게서야 벌레가 잘생기는 식물이었다거나 완전 바깥에서 키워야 잘 크는 식물인데 내가 가진 공간이 베란다도 없는 확장된 아파트라는 걸 알고 나면 초난감하잖아요. 구독자님 집에 베란다가 없는데 반드시 베란다 환경을 요구하는 식물도 있거든요. 집에 들이기 전에 그 식물이 요구하는 환경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고 나랑 맞는 식물인지, 좀 예민한 식물인지, 벌레가 잘 꼬이는지 그 식물이 요구하는 공간이 나한테 있는지부터 알아보신다면 식물을 잘 키우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걸 제가 속속들이 알려드립니다. 식물을 잘 키우다 보면 자존감과 행복감 지수도 올라가잖아요. 우리 같이 행복지수 올려봐요. 그럼 오늘도 행복한 식생활을 위해서 황금세덤을 키우는 법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벌레가 잘 생기는 편인가요? 아니요, 순딩이에요. 벌레는 잘 안 생기지만 그 대신 본인이 살고 싶은 환경 조건이 명확한 친구예요. 그래서 좀 까다로운 애라고 느낄 수는 있지만 그 조건만 맞춰준다면 그 다음부터는 신경 쓸 게 전혀 없어요. 그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질문을 참조하세요. 키우기 장소는 어딜 추천하시나요? 거리대에서 키우면 베스트이고요. 그게 아니라면 24시간 통풍이 가능한 베란다에서 키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바로 창가 앞자리요. 황금세덤이 정말 예쁜 노란 황금색을 유지하려면요. 직광 보약이 최고거든요. 노지에서 키우면 제일 예쁠 거예요. 근데 실내에서는 절대 키우시면 안 돼요. 제가 사무실 책상에 놓고 키우다가 2주 만에 죽여봐서 잘 알아요. 통풍 부족하고 햇볕이 부족하면 일단 이 탱글탱글하고 탄탄하던 촉감도 없어지고 저기 아주 작은 잎들이 우수수수수 떨어져 버려서 곧 대머리 돼요. 제가 죽인 1화를 직접 그림으로 그려봤는데요. 바쁘신 분들은 그거 안 보고 싶으실 테니까 영상 마지막에 넣어놓을게요. 햇볕 물주기 통풍은 어떻게 되나요? 햇볕은 직광, 노지 햇볕이 제일 좋아요. 거리대에서만 키워도 진짜 예쁘게 자라거든요. 근데 실내베란다에서는 저렇게 오종종하고 짱짱하게 자라진 않을 거예요. 웃자랄 수 있어요. 그건 알고 계셔야 되고요. 결론은 황금새덤에게는 직광이 최고예요. 직광이 불가능하다면 안 들이시는 걸 추천하고요. 거리대가 가능한 집이라면 꼭 키워보세요. 물은 소크까지 바싹 마르고 좀 며칠 더 있다가 듬뿍 주시면 돼요. 나름 다육이과라서 저 작은 잎에 물을 저장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 너무 자주 주시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통풍은 아까 말했듯이 아주 중요해요. 통풍 부족은 못생겨짐 또는 사망과 직결됩니다. 번식은 어떻게 하나요? 번식은 아주 쉬워요. 분갈이 때 그냥 반씩 쭉쭉 나눠서 넓은 화분에 심고 잠시 며칠은 직광에 내보내지 마시고 베란다 쪽 방 그늘에 일주일 정도 두세요. 원래 출산 같은 거 하고 나면 몸이 허하다고 하잖아요. 얘도 지 몸을 반을 쪼개고 뿌리도 찢어졌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조금 요양시키다가 다시 내보내서 키우시면 화분의 빈틈이 금세 꽉꽉 메어져요. 근데 만약에 이 과정에서 죽이신다면 아마 이유는 바로 직광에 내보냈다거나 통풍이 되지 않는 곳에서 키우시면 죽을 수도 있어요. 여름은 무더위 직광에서도 잘 살아요. 딱히 더위를 타지 않아요. 다만 장마철을 조심하시고 미리미리 일기예보를 확인했다가 장마가 시작되기 3-4일 전부터는 물을 말려놓으세요. 그리고 장마 기간에는 물 절대 주지 마시고 그냥 공중 습도로만 살게 냅두세요. 다육이과라서 물 좀 굶었다고 절대 죽지 않아요. 오히려 과습으로 죽을 순 있어요. 그리고 겨울은 아무리 추워도 베란다 월동이 가능한 아이거든요. 생긴 거랑은 다르게 되게 강인한 아이예요. 그러니까 베란다의 온도계를 구비해 두시고 베란다 온도가 5도 이하로만 내려가지 않는다면 그냥 베란다에 두고 키우시면 돼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실내를 극도로 싫어하는 식물이에요. 따뜻한 실내보다는 곧 얼어 죽어도 베란다가 좋다는 그런 녀석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이상 황금새덤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이 정보가 유용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그리고 뒤에 제가 그린 사파도 구경하고 가세요. 그냥 끄적인 그림이긴 한데 나름 황금새덤에 대한 정보를 압축 요약해놨답니다. 그럼 식물들과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